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스터님이라고 이제 메이플스토리 궁수유저세요. 루나시고 아 근데 그분이 파신대요? 스턴님 보여주세요! 야 좋은데요? 깔끔해요! 어 그래요? 스턴님은 일단은 장사꾼이 아니고 팔아주러 오신거니까 우리 숄더를 싼걸 샀으니까 상의를 좀 괜찮은걸 삽시다 경매장 한번 구경좀 해볼게요 저라면 이거 사요 아니 이게 가격이 괜찮은거에요 스턴님꺼 가격이 틀리다는게 아니에요 스턴님꺼 가격이 맞아요 왜냐면 에디셔널도 두 줄이고 윗잠도 30퍼니까 근데 이거 가격이 100억이 싸니까 가성비로는 좋다 일단 감사합니다 아웃스턴님 감사합니다 또 일단 185짜리 가성비가 좋아보여서 그걸로 좀 하겠습니다 같은 서버시니까 아웃스턴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185짜리 이거 체크하기 전에 가져가죠 이거는 제가부터 가져갑시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잘 샀어요 또 벌었다 그리고 이거 사면 애들이 에디셔널 맛만 보자 이럴거에요 절대 맛 안볼겁니다 오케이 vengeance 어 Solo é!, 진짜 가성비에요 더이상 건드리면 안되요 아니ways 유니크 오리탈이거든요 27퍼에요 유니크에서 미쳤다 레전드리 이게 44호 생각했는데 좀 더 깎아주신대요 오 이거 가성비 챙기죠? 좋은데요 이거 진짜? 저 유니크해 이럴 땐 처음 봐요 지렸다 아 탈게 저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사서 22성 띄우면 대박인데 유망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서 윗잠만 27퍼 띄우고 그냥 쓰시죠? 해로 오죠 초음은 둘 다 괜찮아요 예 일단 제가 쐈어요 하.. 싼다 이거 진짜 터지면 족되는데 진짜로 저희 지금 아이템 맞출 거 많아요 터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 번 안 할 거예요 한 번만 할게요 일단 한 번만 누르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 번만은 하시죠 뜨면 되나? 업적! 야! 이러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야! 21성 단순간 가격이 한 30, 40억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별 하나 더 붙이면은 가격이 거의 200 몇 십억?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이도 잡업이 미쳤거든요 예예예 뭐 쓰다 가성비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 화장실 좀 왔다 아 진짜로? 왜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귀걸이 한 번 보세요 아 예예 이거 이거예요? 오션 글로우 이어로? 오션 글로우 이어링 한 번 보세요 네 저도 화장실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화장실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큰 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형 22성 가자 그 큰 짐 형문보단 안 커 바다가가가님 별풍 맞출 게 산더미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해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거 살짝 살짝 제가 볼 때 이거 살짝 비싼 정도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천 개 있네요 오! 이러면 살 수 있어요 다다다다다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 필요 없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옮기면 돼요 그저그저그저그 와 부주분 열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안으로 다섯 개 올인합시다 네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믿어요? 네 일단 아까보다 좋아요 근데 이거 제논용이에요 어차피 안 떠도 나중에 유니온 키우면서 천천히 추억 돌리면 돼요 어 보험에는 좋은 보험이 특이합니다 메르셋스 갈까요? 네 메르셋스 갑시다 네 메르셋스 오늘 해보시나요 직접? 재밌죠? 아 한 번 믿을게요 첫 타는 황희님이죠 마지막 하나 되겠습니다 제발 우와! 우와! 120급 120급 이게? 이러면은 됐어! 잠시만요 저희 이거 215개 샀거든요 예 이거 가격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얼마에? 300급 우와!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니스터디어링 직접 큐브 돌려서 120급 나온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아 더 좋은 거 있네 오 야 이건 초급 사기인데? 이게 20%인데? 22억이야 이게? 너 자신 있어야죠 오 전 초급 진짜 좋은데? 전 진짜 좋아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유후 12성을 띄우는 게 아니라 10성만 띄워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한 번 해볼까요? 네 어차피 2등 많이 받아요 그럼 빨리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이거 되게 잘 올라왔다 10성에서 멈추러 쓸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도 터져요? 네 5성부터 식은 적류 없두죠 이거는? 네 슛 슛 좋습니다 흐름 탔다 흐름 탔다 지금 돈 번 거예요 지금 30억 벌었어요 됐어 됐어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어 예 가시죠 제 스카니아 서버에 탈벨 저 12성 찍어서 판매시 30개의 이상 오 constraint 이거 10성만 띄워면 끝이거든요 네. 화연 씨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이가 없네. 아 야 왜요 왜요 왜요. 아휴 화연 씨 갔다 올게요. 아 예. 오히려 제가 없을 때 잘 돼요. 아 그래 그래. 네 하자 가볼게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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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에 똥! 자 따라라라라라라! 프로! 프라치 가자! 합격! 가자 가자 가자! 2등의 끝을 보는 거야 좋아. 자 2등의 끝을 가는 거야. 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슛! 하나 둘! 슛! 빅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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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몇 성 가다 둬셨어요? 10성이요. 9에서 10에서? 네. 한에서 한 번 다 다녀오셨네? 아니 아니요 그... 하... 팔벨이... 예예. 0성부터 하는 거는... 예. 말도 안 하는 거지. 저희가 이게 5성이 22억... 주고 샀잖아요. 예예. 5성까지 22억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근데 추호비 진짜 좋긴 해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5성 복구해 드릴게요. 5성까지 2억으로 만들기 5성까지도 이제 6살이 Phase 2 20. 저리 잘 하시는데... 이래서 영상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5성까지는 좀 속도로 빠르게. 동생 나갈거 같은데요ㅋㅋ hopeless Somidad 그러면 안되요 키배 clair 하나, 둘, 셋 오! 아 방금 숨졌는데 이거 무호흡이 먹히네 야 이거 탄지로가 돼야 되겠네 다시 한 번 하시죠 하나 둘 셋 그딴 거 없는 걸로 근데 오늘 이득 봤으니까 여유롭긴 해요 사실 여유롭기는 아니고 이게 여유롭게 하다가 아 육심내서 더 해야지 하다가 아 끝도 없구나 정확히 30억 썼어요 근데 오늘 좀 잘 된 게 많아가지고 한 50억까지는 날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할게요 근데 이러다가 식성까지 쫙 올라가는 게 탈벨이에요 진짜 운 좋아서 5억 안에 올라가요 진짜 하나 둘 셋 지금 나가볼까요? 예 예 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같아 가볼게요 저기서 훔쳐보고 있으니까 예 예민 밑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왔어요 아 제가 아까 봤는데 강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란 말이죠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할게요 5성 강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저 오씨 야 15억 썼는데 제가 탈벨 장인 한번 보여 드려요 진짜로 네 저 저 황현님 네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저 5성 베일 터는 거예요 아 저 보여드릴게요 5성만 쓰고 싶거든요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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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성만 붙이면 이득이에요 10성 손에 다 메 거예요 잠시만요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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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에요 손에 아니에요 이득이에요 이거 이제 큐브를 해서 역시 직장의 자리 다리 그쵸 화장실 다녀도 되나요? 네 다녀오세요 오랫동안 갔어요 오랫동안 아 네네 오 화장실로 변한다로 가세요 아 아 아 하나 그렇죠 13개의 유니크 컷 자 레전 갑니다 유니크 컷 금방 갔죠 하나 레전은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레전이 어려워요 하지만 형님 미스 아니고 나이스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일단은 불을 120개 했었거든요 ㅎㅎ 그런 마음 하죠 상의가 의심되면 기지개를 펴주세요 흠 어 이거 레전 운이 좀 아 레전만 떠주면 되는데 네 시간은 시간인지라 큰일 났다 진짜 안 뜨네요 이러면 제가 옛날에 큐브 공식을 썼던 적이 있어요 아 공식을 썼었나요? 제가 저만의 큐브 공식인데 이거 제가 웬만하면 안하거든요 무조건 뜨는 방법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36 벨트를 맨 위로 올립니다 블랙큐브를 오른쪽 아래로다요 36개 아 대각선 공식이네 아닙니다 수정 아래를 누르고 아 한 단계씩 그쵸 이렇게 하는건데 정편 위치 보이시죠 저기 가기전에 레전이 무조건 뜨는 공식이에요 아 이건 되겠다 아 아 나 이새끼가 이거 마감하네요 아 근데 이거 좀 쉬워하긴 한데요 이게 원래 레전드리가 저희 지금 이거 케이스가 얽았었죠? 39만 6천원 이러면은 지금 벨트를 200억이 만들었더라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는게 실패다 그쵸 좀 성놈긴 했어요 레전이 이정도로 안나오는건 말이 안되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보셨죠 보셨죠 36개 주랭랑 아 좋습니다 이러면 손해 없어요 손해 없어요 자 불큐 430,650원이에요 자 레큐가 지금 몇개있죠? 100개 좋습니다 20개 컵 양노? 12성도 아니고 30% 멸망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말 쓰기 좋은 아이템 좋았다 좋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좀 에디가 좀 아쉽거든요 네 살짝 맛보는 느낌으로 이거 에픽이 보통 10개 안에 뜬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날 에픽 아까 말한것처럼 하고싶은데 음 그쵸 그쵸 괜찮아요 이러면은 지금 20개로 안갔다는거는 그냥 안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끼시다가 설날일때 에디 에픽 그런 다음에 에디셔널 큐브 돌려서 두줄정도 아니면 유니크 등업대면 유니크 등업대도 두줄정도 얘는 그냥 미래가 있다는거에요? 이템은? 어 강화만 잘 바르면 미래가 좋은데 가시죠 가죠 그리고 저 화장실 한번 다녀오실래요? 네? 네네 갔다오겠습니다 네네네 강화하면 그런거 하지 않으시죠? 네 아니 뭐 아 네네 먹이 줄거에요 먹이 아 먹이요 네 먹이요 먹이요 한번만 한번만 어차피 어차피 한번만 하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은데 봤지? 봤지? 이거 띄워놓을게요 네 띄워놓을게요 아 편안하네 어? 뭐에요? 19입니다 19 이거 그냥 이대로 쓰시고 나중에 팔아도 잘 팔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보는데요? 어떡하지 배탈 나겠는데요? 저거 진짜 갑자기 당뇨올거 같아요 저거 화장실 한번 다녀올까요?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아니 저는 못 누릅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 같이 할까요 아니면?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때문에 진짜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네 노래도 좋아요 여기 자리가 노래가 좋아 극락으로 갈까요? 극락하자 네 극락합시다 짜라란 저거 터진 줄 알았어 어! 어 터진거 아니죠? 네 어 씨 이대로 쓰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맛은 봤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충분한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기본기 튼튼 이게 근데 왜 이정도로 이정도로 왜 팔리냐면 이게 왜 팔리냐면 추흡 좋은 이런 추흡이 괜찮은 아이템들은 거의 다 직장을 해야 돼요. 물량을 구하기에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방단 내리겠습니다. 무조건 쓰세요. 나중에 이제 팬분들이 왜 심벌은 유니크스냐, 클라스 뒤졌다.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쇼비비 좋고 22성에 에디셔널 토드 3줄까지 정말 기본기가 튼튼한템이다. 메자르리 찡이님 얼마짜리 모자가 링꺼에요? 71억짜리 흥정해주시면 이거 쓰다가 가성비로 본 훗날 바꾸자. 안경 벗을까요? 내부 한번 해봐요. 62억에 해주신대요. 그럼 오늘 요거 건드릴 게 없나요? 그쵸. 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62억에 사면은 오늘 이제 약 2800옥트로 세팅? 25% 돼야 돼요. 얼마에 나올까요? 금방 나와요. 그쵸? 네 그쵸. 62억. 아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뜰 것 같아요. 아 코강을 안 했네. 저 돈으로 이제 공공방! 방문까지 오셨어요. 레전드. 레전드. 오늘 마무리 너무 좋습니다. 레전드 레전드. 오늘 윈잠도 공공방에다가 에디 공공방.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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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뭐 아 흠과 함께 카페 지금 갈비세요 와우